주말 동안 가을볕이 들면서 포근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도 구름 낀 가운데 온화함이 감동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늘 제주 동부지역과 한라산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조음 단계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6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20도, 서부지역 21도, 남부지역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는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에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파도가 꽤 높게 치겠습니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다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요일에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